다음 뉴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1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 장소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뭐 돈 세는 소리까지 들린다, 돈 받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돼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그리고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죠. 사연이 아직도 안전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지금 나은 정정입니다. 새밑의 한파만큼이나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모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장관의 꿈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치외법권적 존재입니까? 법위의 군림에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아, 잠깐. 네, 비공개하기 전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우리 김당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게. 아니요.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당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민성기 위원,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위로 전환하기 전에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뭐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게 좀 녹취가 됐다고 해서 그게. 봄봉투 받는 소리이냐. 봄봉투 받는 소리가 맞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 저도 왜 공식 석상에서 저런 식으로 접근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영장을 치고 이럴 때는 그 이외에도 다른 증거가 있을 텐데 그런 증거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상당히 곤욕스럽지 않을까.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이번 이재명 대표의 저 모습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을 넘어서 사실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지금 비리 혐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자체로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희화화했는데 저는 적절한 모습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이번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민들의 지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는 게 맞다라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이후에 이제 1월 9일 정도가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 회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구속에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 의해 인정받으면 될 일이었어서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노웅래 전 의원이 도죄 우려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해찬 이사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의 땡큐 한동훈. 여기 아마 민주당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정청래 의원이 저러는 건 놀랍지 않아요.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국회 다수당의 당 대표입니다. 대선 주자였고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패배한 대선 후보 중에서는 표를 제일 많은, 많이 받은 후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저 자리에서 갑자기 어디서 돈봉투 소리 안 들리느냐 하는 건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할 말이죠. 또는 방송에 나와서 풍자를 하거나 조롱을 하는 저 같은 방송인들이 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1야당 대표에게 기대하는 품격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모습이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 부결이라는 결과가 얼마나 부끄럽고 염치 없는지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당당하다면 남 탓, 남 핑계 대지 않고 우리가 부결시킬 만해서 부결했다라고 할 텐데 본인들 스스로도 이 부결이라는 결과가 참 궁색하고 민망하니까 이거 사실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우리를 자극했다라면서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참 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길가다 넘어져도 한동훈 장관이고요. 요즘 새미 추위, 꽃샘 추위, 날씨 추워져도 한동훈 장관 때문이고 그냥 기승전 한동훈 만물 한동훈 설이 민주당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미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또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그만 키워주셔도 되거든요. 그만 좀 키워달라.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너무한다라고 항의할 것 같습니다. 기승전, 한동훈 이 이야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반응이나 이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역대 체포동의안 설명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의견을 덧붙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본 적이 없다. 내가 수사검사를 20여 년 해봤는데. 예를 들면 불필요한 어떤 저는 설명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법무부 공식 해명으로도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설명 없이 동전 던지기처럼 깜깜이식으로 이걸 결정하는 게 맞냐라고 이렇게 규정하는데 저는 어쨌건 입법부의 행위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공식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건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진영에 속할지라도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될 위치인데 그것을 잃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했으니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땡큐 한동훈. 한동훈 장관 때문에 이게 부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한동훈 장관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체포동의안 설명이 마치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 같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논리로 반박했는지 기자들 앞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말씀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은 것입니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돈 받은 게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피의사실공표라고만 주장하고 계시네요. 민주당의 말씀은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저는 제 설명에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나 논평을 통해서 반박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떠세요? 논리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검사다운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 독한 거죠, 말을 독하게 하는 건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찌르는, 꼭 지금도 이기고 있는데 꼭 한 대 더 때려서 확실히 이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앞에 그 공직자로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뒤에 붙은 이게 허위 사실공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든가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부결된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조금 여당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부결된 것 국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데 여당을 좀 갖고 노는 듯한, 비아냥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여당을요? 아니요, 야당. 야당이죠. 제일 야당을요.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을 문자메시지로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정중하게 인터뷰를 고사하는, 사양하는 이유가 제가 현장에서 기자분들의 질문에 제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프로에 나와서 앵커가 질문하는데 더 덧붙일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동훈 장관은 현장 기자들의 이야기 웬만하면 다 답변을 하고 특히 민주당과 관련한 이야기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올 한해 동안 많은 분들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법치주의를 적극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대상이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에서 검사들의 정당한 수사라든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하면 제가 생각하는 한동훈 장관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충분히 비판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난 정부에서 살아 있는 권력 눈치를 본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박범계 이 두 사람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그때 친문 검사들을 너무 요직에 꼽아나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민주당 관련된 부정부패 의혹들이 이번 정부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민주당이 이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 자꾸 볼멘소리를 하고 딴지를 걸고 심지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의 정당이 당황까지 했는데 더탐사 영장 기각한 판사에게 아니 영장 자판기 같더니 이번에는 기각했네라는 그런 모멸적인 단어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어서 한동훈 장관이 주로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먼저 부정하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권지웅 정보대위원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질문에 답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세금 받는 공무원으로서 하나님 최근에 보도된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이제 법정에서 튼 어떤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몬터스 회장에게 주가 조작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주가를 팔아라, 주식을 팔아라라고 하는 녹취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고 싶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를 받았던 사안이 정당하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법원에서는 면직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징계가 정당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어떤 조치가 더 돼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본인이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은 잘하시지만 또 한 절반의 국민들이 궁금한 사안에 있어서는 거의 입을 열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되려 생각되고 그것이 나중에 되려 한동훈 장관을 위협하는 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의해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 또 농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현재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서 또 현 정부를 향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 정권의 정치 보복 이런 취지로 한 이야긴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안보문웅 정권 남탓 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보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기막히는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은행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중에 검사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했더니 한동훈 장관은 또 어떤 취지로 답변을 했을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은 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 그리고 성남 10급의 지역 토착 비리 혐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로서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 것인데 좌표 찍기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고요. 그런 불법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성기 의원,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그 사흘 중에 한 날짜를 택해서 검찰에 출석하겠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검찰이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일정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출석할지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나란히 앞뒤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지금 국면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맞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것이 어쨌든 간에 결정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소환 일자를 1월 둘째 주쯤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이게 아마 수원지검 성남지청일 겁니다. 성남FC 사건이니까 어떤 증거나 진술 등을 준비하고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지 그거 좀 지나면 이제 열심히 취재하는 언론들이 알릴 텐데 이런 부분들에 따라 기추가 상당히 주목될 것 같고요. 똑같은 국민이기는 합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 소환을 요구하는 거 이거 어디에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검찰이 준비한 어떤 수사의 근거들, 혐의를 겨누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들도 소환 이후에 하나 둘 국민들에게 알 권리로써 알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말이죠. 지금 아까 또 윤석열 대통령 장모 관련해서 왜 똑같이 형평성을 갖추고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토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검찰이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 의혹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종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불기소 처분 사건은 다시 꺼내 탈탈 털면서 김 여사의 수십억 주가 조작 혐의는 침묵하는 검찰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고무줄 잣대로 대통령 가족의 비리를 수수 방관하는 윤석열 정치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답은 특검입니다. 일단 민성규 위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저 특검을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아마도 여론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서 저 이야기가 이렇게 뒤로 밀리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 같은데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이야기를 다시 공개적으로 수석대변인이 제기했을까요? 이거 정말 하겠다는 걸까요?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석을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여론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이게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조작 수사다. 또 하나는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여당,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이제 두 번째 논리를 좀 더 강화해서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특검을 다시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어떻습니까? 당의 분위기가 정말 저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거의 못하고 있고 이것이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니까 그 지점을 다시 짚는 것으로서 특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전략이 특검만으로는 지금 더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특검 주장은 검찰이 나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나쁘다는 걸 지금 국민들이 잘 몰라서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나쁘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보여야 될 어떤 가치라든지 비전이 잘 보이고 있지 않아서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특검 요구만이 아니라 정책적 비전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에 대한 대응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당과 분리해서 어떤 혐의를 소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전략들이 있어야 사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해찬 이사장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잠깐 하나 더 여러분께 목소리를 들려드린 다음에 장해찬 이사장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의 박홍금 원내대표가 이번에 무인기 연공 침범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이것도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주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이것도 벌써 2일 예정됐던 것들은 벌써 못하게 됐고 그러면 국정조사기관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월에 이번 12월 임시국회가 1월 9일에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어서 임시국회를 또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국회법상 1월에는 임시국회를 못 열게 돼 있다. 그리고 1월 10일과 12일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1월 10일부터 또 임시국회를 열자? 이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열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세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국민의힘도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1월 10일부터 바로 하지 말고 설 연휴 마치고 나서 그때 임시국회 필요하면 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1월 임시국회 관련 이야기까지 장기 전 사장은.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일 때 친문 검사들이 검찰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 1년 6개월 이상 해서 관련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요. 그때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 때 다른 사람들의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조차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약간의 증거만 있었어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이름 적었지 왜 안 적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느냐, 뭐가 나오는 게 없느냐.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 찾아가서 민주당 에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재판에서 녹취록이 나온 거 그 녹취록 누가 틀었습니까? 검찰이 틀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명정대하게 수사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좀 전해야 될 것 같고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원래 국회법을 보면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2, 3, 4, 5, 6월, 8월에 국회를 열도록 돼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면 열 수는 있지만 굳이 1월과 7월을 빼놓은 것은 적어도 상반기 시작할 때 한 번, 하반기 시작할 때 한 번은 지역도 다녀와서 그 지역의 민심도 폭넓게 청취를 하고 의원 외교 차원에서 꼭 가야 되는 해외 출장이 있다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다녀오라는 배려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하자는 것은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새해 시작할 때 지역 탐방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해외 출장 잡혀 있는 경우에도 국회 일정과 안 맞게 되죠. 무엇보다 노웅래 의원을 가결시키고 나서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일몰법안이나 여러 가지 민생 챙기겠구나라고 이해를 했을 텐데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원 부결이라는 첫 단추를 아주 잘못 끼워놓은 상태로 갑자기 1월에 임시국회 열자고 하니까 이거 누가 봐도 언제 청구될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대비용 방탄국회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 대기로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임시회를 열어서 국정조사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는 주장을 가지고 방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죠.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 방탄,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고 민주당도 그걸 또 잘 알고 있는데 민주당도 곤혹스러워하는 게 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곤혹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민주당의 행위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를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 행위 모든 것을 다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고 너무 억지로 짜맞추면 국민들이 그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훈 참사와 관련된 수사로 부족한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걸 안다면 저는 이번 임시국회를 더 열자는 주장을 너무 무리하게 방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찬 이사장, 벗댈 말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첫 단추 잘 깨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만 했어도 저는 저 이야기가 일정 부분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발의한 정부 발의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은 최초의 국회가 바로 민주당이 장악한 21대 국회인데요. 아니, 그 민생법안 하나도 통과 안 시켜놓고 갑자기 민생 챙기겠다고 하면 국민들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